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의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꽃다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꽃다지는 주로 가을 수확이 끝난 밭에 콩이나 덜깨 같은 그런 밭작물을 수확을 끝을 내고 나면 자생을 합니다. 이 풀도 대표적으로 겨울을 월동하는 월동초입니다. 나물로 먹고 약초로도 활용을 했는데요 양맹은 정역자라고 합니다. 맛은 맵고 쓰고 성질은 차가운 약초입니다. 주로 신장염이나 황달, 기간지염, 당뇨 등의 약으로 쓰고 또 몸안에 수분을 잘 통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소변을 잘 못 누고 할 때 이 약초를 먹으면 소변이 잘 나오는 인효작용이 원활해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가래가 많이 끓을 때 가래를 제거해 주는 그담 작용도 우수하고 또 기침이 심하게 날 때 기침도 멈추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잘한 꽃이 피는데요 이제 자잘한 꽃이 피다 보니까 자잘한 씨앗을 많이 맺어 가지고 밭에 이제 씨앗이 뿌려지면 농민들한테는 기차는 잡초일지언정 일찍 따스한 기운이 돌기 시작할 때 군락을 이루고 노란 꽃을 피우면 아주 장관입니다. 겨울에 보라색으로 바짝 땅에 붙어 있다가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하면 이렇게 이제 새순을 내뻗기 시작을 하는데 이 새순이 돋아 나오기 시작할 때 뜯어서 데쳐서 묻혀 먹거나 또 국을 끓여 먹거나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또 뭐 전도 붙여 먹고 튀김도 해 먹고 여러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꽃다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